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대만 침공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얼마 전에 세시하면 되는 거지 뭐가 문제고 이렇게 이야기해 가지고 이재명 당대표의 식견이라는 것이 저 정도지 이렇게 생각했지만 중국에서 굉장히 한영의 발언을 했겠네요. 그다음에 보니까 여러분들 조선일보에 중국이 대만 상륙 점령 작전을 불가능하지 않다고 보는 진짜 이유라는 그런 제목이 나와 있네요. 여러분 대만 침공이 당하면 화력이나 이런 부분들은 미국이 지원하겠지만 지상군 파괴는 안 하겠죠. 지금은 전쟁이 실시간으로 여러분들 다 자국민들에게 보도가 되는데 자기 나라의 이런 젊은 병사들이 피를 흘리고 죽는 것을 과거의 6.25 전쟁같이 그렇게 안 하겠죠. 대만이 나라를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이 내용이 여러분들 보니까 대만의 현직 국방부 장관이 충분히 중국이 침략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다 이렇게 발언했네요. 이제 군사고문관이나 한 이 분야의 좀 제야의 전문가 분께서 대만 국방부장의 우수에 찬 고민 이런 것을 2023년도 2월 22일 날 이런 발언을 했네요. 중국의 대만 침공은 가능하며 그럴 점이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2주 안에 대만을 완전 정령한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전직이 아니고 현직 대만 국방부 장관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발언에 대해서 미 행정부와 펜타곤 관계자들이 상당히 당혹해했다. 자 보시죠. 이분 이야기. 추궈정 대만 국방부장은 최근 대만 천하 잡지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의 전력은 전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커졌지만 전쟁이 시작되고 1, 2주 이후에 대만을 점령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인민해방군 육회공군이 먼저 대만 해연물을 거내야 되고 대륙에서 미사일이 대만을 향해 발사되면 공군과 해군이 동시에 올라올 것입니다. 결국 육군은 대만에 상륙해서 점령해야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전투가 끝난 이후에라도 인민해방군 지상군이 상륙하여 본섬 내로 진입하지 못하거나 올라와서 통제할 수 없다면 대만 점령 전쟁은 헛수고가 될 것입니다. 현직 국방부장이 여러분들 대만 침공은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그러나 완전 점령에 성공할지는 확신할 수가 없다. 이런 발언을 한 거죠. 보시기 바랍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땅과 연결되어 있어 침공하는 부대에게 유리하며 방어하는 부대에게도 불리하지만은 않아 보급이 끊기지 않으면 일시적인 패배를 하더라도 침략군이 다시 기회를 가져볼 수 있지만 대만은 섬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해협으로 둘러싼 환경은 대만 측에 유리해 보이지만 중공이 전쟁을 시작하게 되면 미국과 일본 등의 지원 보급 전략 물자 지원이 중단될 수가 있기 때문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잘 관찰하면서 머지않아 닥치게 될 중공의 대만 침공 전쟁이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머지않아 닥치게 될 중공의 대만 침공 전쟁이 이런 부분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 대만 반도체 tsmc가 대만을 떠나서 미국의 애리조나에도 투자를 하고 일본의 구마모토에도 여러분들 투자를 한 걸 보면서 저의 생각은 저게 지정학적인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차원의 저렇게 투자를 다각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대만 반도체 투자하기를 주저 하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지정학적 리스크를 굉장히 크게 중공의 대만 침공을 보고 대만 반도체나 이런 데 투자를 안 한 사람들도 있거든요. 굉장히 현직 국방장관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크라이나는 동습으로 전쟁으로 분리하게 전개되었지만 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만은 중공의 침공 전쟁이 시작되면 전방지역 자습전 후방지역 보고 없이 모두 하나의 전쟁으로 통합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군인의 본부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맹목적으로 피하려고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군인은 전쟁을 대비하고 전쟁이 발생했을 때 승리하도록 그렇게 준비하는 것이지만 전쟁이 발생하는 것은 군사 문제를 떠나서 정치적인 문제로 발생할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거죠.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인 겁니다. 전쟁을 준비하려면 전쟁이 일어나도록 조장해서 안 되지만 전쟁이 대응하고 전쟁이 일어나면 피하지 말아야 됩니다. 전쟁을 준비하며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전쟁을 피하는 것입니다. 인민 해방군이 대만을 향해 여전히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면 우리는 대응해야 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대만의 국군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부터 다섯 달 후에 2023년 7월 27일 중국 공상당 군사중앙위원회에서 중공의 인민군의 대만 침구 계획을 일부 노출한 듯한 정보가 인터넷상으로 돌아다녔고 상륙작전에 대한 상시한 내용과 대만 국군 대비태시에 대한 지리적 방어적 무기에 대한 정보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대만 정부 내부에서 중국에 정보를 제공하는 자들이 있지 않느냐 그런 의심을 샀다 이런 내용들이 있고 그 다음 밑에 여러분들 군사 전문가로서 대만 침략 시나리오를 좀 자세하게 그렇게 어떻게 그렇게 자세한 내용을 실을까라는 정도로 그렇게 좋은 그런 기사가 실렸네요. 그 기사를 딱 보고 여러분들 여러 명이 글을 남겼는데 한 분이 대만은 중국의 상륙전 능력보다 전쟁시 그들의 싸울로 의지가 있느냐가 생존의 열쇠가 아닐까 합니다. 중국 감청이 워낙 많았어요. 대만 내에서도 압락하는 중국 감청들이 요소요소에 어마어마하게 있겠죠. 여러분 이 기사를 봤습니다. 공상당은 경제적인 거나 이런 문제를 좀 희생하더라도 본인의 정치적 난국을 극복하며 정치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얼마든지 이런 침략전쟁을 수행할 수가 있죠. 대만 침공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데 대만이 침공을 당하게 되면 대만이 스스로를 여러분들 보호할 수 있겠습니까? 미국과 일본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스스로를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큰 관건이죠. 대만 사람 스스로가 지킬 수 있는 그런 의지가 있느냐가 문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보시게 되면 남 이야기지만 한 번 볼 만한 게 있거든요. 대만도 여러분들이 이 군 병력 복무기간 때문에 정치인들이 항상 정치 시즌이 되게 되면 복무기간을 깎아주는 쪽으로 왔거든요. 지금 여러분 대만의 여러분들 남성들이 의무복무기간이 4개월입니다. 4개월. 4개월이면 거의 뭐죠? 군인으로서 전투력을 배양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그동안 그 전에는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수십 년 동안 2, 3년 동안 군 의무복무 제도를 유죄하다가 2013년도에 친중 성향의 국민당 마잉주 총독이 등장하면서 4개월 의무복무제로 변경이 되고 여기에 모병제가 변경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군인 역할을 젊은이들이 전혀 할 수 없는 쪽으로 제도를 바꿔버린 겁니다. 친중 정권이 등장한다면. 친중 성향의 세력은 양안관계 개성을 바탕으로 4개월 군 복무를 중국의 군사안보 경제적 위협에 민감한 독립지지시장은 1년을 선호한다. 1년을 하더라도 뭐죠? 장병으로서 기량을 닦을 그런 기회가 거의 없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보다 훨씬 더 심각한 수준인 겁니다. 젊은이들이 4개월 군대 가 가지고 놀다 오지 뭐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보면 대만 분위기를 짐작할 수 있는 거죠. 대만이 스스로를 자위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안 돼 있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이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2023년 12월 1일 기사인데 훈련 대신에 낙엽을 쓰면 미국이 지켜주겠지. 당나라군이 된 대만군을 월스트리트저널이 예를 보고들 했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군 기강 회의, 국민의 안보 불강, 친무기는 많이 확충되고 있지만 그게 대만 여러분들, 미국도 고민을 하는 겁니다. 대만군은 전쟁에 준비되어 있는가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입니다. 그렇게 보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겁니다. 국민들이 별로 지킬 의지가 없는 겁니다. 특히 젊은 계층들은 개인주의 성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전혀 그런 개념이 없을 겁니다. 공상당을 피해가지고 오신 나이가 든 분들은 공상당에 대한 치를 떨겠지만 그래서 전쟁이 발발하게 되면 미국 내에 강력한 리더십을 갖고 있는 대통령이나 신념이 있는 분이 있으면 모를까 대만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을까 굉장히 저는 회의적으로 보는 겁니다. 군을 이렇게 여러분들 양안관계가 이렇게 항상 긴장상태에 있는 나라에서 젊은이들이 여러분들 군 복무를 4개월 해서 되겠습니까 4개월 해가지고 안 되는 거죠. 정치 논리로 여러분들 1년, 2년 하는 걸 4개월로 줄인 겁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오랜 평온과 경제적 번영 속에 누적되어 온 대만군의 기강 회의가 심각한 수준이다. 우리는 문제가 없겠습니까. 대만은 3년 전부터 징병제와 모병제를 혼용해 운영 중인데 정규군은 10년 전 27만 명에서 18만 명으로 줄였고 의무복무기간은 과거 2년에 4개월 로 줄였고 예비군은 1, 2년에 한 번씩 5일에 7일간 소집되어 재교육을 받는다. 거의 군사력을 가진 그런 사람들을 배양을 못하는 거죠. 이 군 복무를 마친 대만 청년들은 월스트리트저널에서 4개월 기초훈련 중 한 일은 잡초 뽑기, 타이어 옮기기, 낙엽 서기. 훈련 내내 활리우드 전쟁 영화를 감상했습니다. 군 엘리트 사이에서는 세상에 4개월 내에 마스터할 수 있는 전문기술 지식은 없습니다. 중국 군미만 해도 대만보다 13배가 많은데 대만 남성들은 싸울 의지조차 잃었습니다. 절제된 언어를 썼겠지만 대만이 스스로 자의하려고 하는 스스로 지키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저는 굉장히 회의적이거든요. 그리고 미국은 절대 여러분들 지상군 같은 걸 파견할 수가 없죠. 이제 더 이상 자국민을 여러분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자국민을 절대 파견하지 않지 않습니까? 군비는 되겠지만. 군비를 대는 것도 그 나라 사람들이 자기 나라를 지키려고 의지가 있을 때 군비를 댈 거 아닙니까? 이렇게 보시면 논평한다는 것은 비평하는 거니까 대안은 수없이 제공했지 않습니까? 대안은 이렇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라. 못 보신 모양인데 대안은 더 이상 나올 수 없을 만큼 많이 제공이 된 거고. 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5권,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권,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이어서 다섯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